왜 그랬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쟤도 지네 아빠가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 금방 알게 될 거야 알아들어? 야 너 자꾸 그렇게 말할래 진짜? 짠 조명 받으면 밀어볼처럼 반짝거린다? 너는 조명 없어도 반짝거린다? 뭐야? 박사 야 여기 계신 소장님 잘 모셔라 그 수생 뉴태원 할지 이 판돈만 천억이 넘어요 오늘 니들 잘만 땡기면 아파트 한 채씩은 그냥 지을 거야 진짜요? 오늘 하는 거 봐줘 야 뭐라고 기억 안 나? 그 남자 누구야? 언니도 노래하면서 앵벌이 하잖아 안 내려? 누구를 직접 도장 찍었잖아 여기 봐봐 예쁘게 달아줄게 아아아! 나도 나한테 그래 난 always play он dus 아아아아아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주